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잠깐! 내 아이 추락사고 윙가드가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IoT 기술을 창에 적용시킨 스마트 방법 안전창 윙가드 내 아이 추락방지 엄마가 한 번 윙가드로 또 한 번 스마트 방법 안전창 윙가드 애 엄마가 윙가드도 몰라? 880 뮤직 스타트! 제주바다의 하기가 물씬 풍겨 오르듯한 고독상사 88성춘 예방 폰춘이냐 폐춘이냐 팔팔하구나 어린애의 생기 팔팔하구나 젊은 어린애가 청춘이라니 마음도 청춘 마음도 청춘 얼마나 젊은 어린애 청춘이라네 여보게 나 그는 나 전부 속 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 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 내님과 함께하는 팔팔청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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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가짜지만 마음만은 진짜 가짜 반지 이중상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넌 그것도 모르고 좋았어 눈물을 꺼내는데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넌 그것도 모르고 좋았어 눈물을 꺼내는데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넌 그것도 모르고 좋았어 눈물을 꺼내는데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하지만 내 사랑은 가짜가 아니지 가짜를 선물했지만 내 사랑은 진짜 다른데 없어서 비록 가짜를 선물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니까 내 사랑은 진짜 concentrations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내가 성공하는 나 달란한 진짜 보복 반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